다음은 또 부담스러운 가수가 또 한 명 또 이렇게 무대를 또 찢어나버리면은 다음 무대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다시 이분을 초대해 볼게요. 자 이분은요 힘찬 두 주먹으로 굉장히 불편지고 힘찬 두 주먹으로 전국 방방목 꽃을 누비는 가수입니다. 자 이분은 자리에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손에 꽂은 덕분기 난 네 바닥을 잘 가다듬어 아이쿠가 빠져나는 심도 없이 주저는 아버지 아버지 이분은 나를 많이 고치며 이분은 내 만난지요 고상스로 따라가고 나를 많이 고치며 이분은 자 아버지 생각나게 항상처럼 인연하셔도 우리의 마음을 고치며 이분은 우리의 마음을 고생시키던 아버지 엄마의 아이쿠가 아빠처럼 살기 싫다 가슴에 누군은 내 만난지요 가슴에 누군은 담을 얹어서 어떤 나를 잘 해 주시려 아이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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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따라 아가씨가 보고싶어서 저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버지님 하늘에 고치며 이 녀석들만 같지요 목사오는 그다랑스만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버지 생각나게 강조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 그만한 곳까지 울리고 맘은 시간 쉬시던 아버지 엄마가 알았어도 아빠처럼 살기 싫다면 못난 나를 닮아주시며 당연히 밧덜리한 장소 따라주면 남과의 이 안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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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